네 강프로입니다. 자 금양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1.5% 상승해서 끝났구요. 오늘 상승했다 하락했다 보다 금양은 더 중요한 게 저가를 높여 오고 있구요. 그리고 최악의 구간을 지나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최악의 구간을 뭘로 보고 하느냐? 에코프로를 보고 합니다. 에코프로의 실적이 적자가 나왔죠. 그런데 주가는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하락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가에 대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요. 에코프로의 실적이 나오면서 금양도 상승폭을 키우고 있고 시장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금양 혼자서 갈 수 없다.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그쵸. 전체적으로 주가가 턴어라운드 되는 초입구간에 와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보유하고 있다. 그쵸. 그럼 보유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내가 고가에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반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릴 내용은 뭐 금양에서 리튬 사업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런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해도 필요가 없고 뭐 그 말이 맞을 리는 더 없죠.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돈 버는 방법에 더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요즘에 하도 입고수들이 너무 많아요. 말로만 떠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조회를 눌러볼게요. 조회를 눌러보면 깜빡깜빡거리죠.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이 화면은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첫 화면이고요. 기간은 1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입니다. 지금 두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내 계좌 수익률은 94%입니다. 94%대 100%에 가까워요. 그쵸. 뭐 시장이랑 비교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수익률이죠. 근데 제가 계좌 수익률을 오픈한 이유는 손실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종목 하나 잡아서 그냥 운 좋게 뭐 하나 먹는 걸 보여준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쵸. 매매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래도 그쵸. 매매하는 과정에서는 손실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내용은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다 공개를 해야 그쵸. 이 가짜들을 쳐낼 수 있고 무엇보다 많이 봅니다. 그쵸. 많이 봐서 그러는 거니까 어쨌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꼭 다 듣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진행하는 내용으로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쵸. 그 내용 어떤 종목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요. 어떤 종목을 하는지가 더 궁금하겠죠.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일단 완성된 매매를 한번 볼게요. 완료된 매매를 보면 에브리봇 2월달 들어서 한 매매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브리봇 보면 최근에 안 좋잖아요. 근데 제가 2월 초부터 공략을 했고요. 하나 둘 셋 3일 동안 47% 수익 근데 어떤 종목이에요. 신고가 종목입니다. 제가 지금 신고가라는 단어를 썼는데 앞으로도 계속 나올 단어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코리아FT 자 내용 보세요. 2월 초부터 공략했다는 내용이 여기다 나와 있고 제가 대략 한 2주가 채 되지 않는 기간 한 6에서 7 거래일 정도 보유를 한 결과 28%의 수익을 보고 나왔고요. 그리고 네페스 아크 네페스 아크를 보더라도 제가 정확하게 신고가 돌파 구간에 공략을 해서 상한가 한 방 먹고 32%의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매도나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오늘 좀 하락했는데 다시 재공략을 노릴 예정이고 자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어디서 공개를 하느냐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통방에서 오늘 QRT를 들어갔는데 자 보세요. 시장감의 수 8시 54분 장 시작 전에 공략을 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모두 모든 분들이 매매할 수 있게 그쵸 충분한 시간을 주고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쵸 내가 정말 이런 신고가 매매 그쵸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모든 매매는 다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가 진행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쵸 그 부분 다 확인을 하셨고요. 그 내용을 토대로 제가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정말 매매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다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토대로 어떤 식으로 그쵸 제가 인증은 요정도 하면 되는 거 어떤 식으로 주식을 봐야 되는지 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금양은 리튬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요걸 확장시켜서 보면 2차전지 관련주로 볼 수 있겠죠. 뭐 리튬도 있고 양극제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쵸 다 통합해서 2차전지 관련주라고 불러볼 때 여기서 대장은 어디예요? 금양이 아닙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엠이에요. 그쵸 왜 그러냐면 금양이 혼자서 쭉 날라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엠이 뒤에서 밀어줘야 돼요. 자 그럼 다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최근에 강한 종목이 뭐죠? 현대차 그쵸 현대차 강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좀 떨어지고 있지만 현대차 같은 굴뚝주가 1월 말 그리고 2월 초에 들어서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강한 종목 기아 그쵸 12월 달에 신고가 그리고 1월 말 2월 초에 강세 최근은 빠지고 있지만 어저께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재료 소물로 인해서 그쵸 하락 부분을 만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12월부터 시작해서 1월 말 2월 초까지에서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다는 건 우리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과연 현대차 기아차일까 아니면 현대차 기아차를 토대로 코리아 FT 이런 종목일까요? 그쵸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그겁니다. 어떤 종목을 매매하든지 우리가 대형주를 매매하든지 중형주 소형주를 매매하든지 철저하게 우리는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우린 점쟁이가 아니에요. 투자자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먼저 알고 있어 이건 무조건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우리가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타점은 철저하게 미래가치를 반영하고요. 그 미래가치를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현대차가 상승한다. 기아차가 상승한다. 그쵸 코리아 FT도 신고가다. 그리고 코리아 FT가 2월달에 현대차 기아차 만큼 또는 그 이상의 상승폭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자 보세요. 코리아 FT의 매매를 보면 어떻습니까? 2월 초에 적극적으로 공량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동안 28.8%의 수익을 냈고 이런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다 했습니다. 쭉 올려서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코리아 FT를 매매를 했는지가 다 나와요. 2월 2일 시장가 매수 8시 53분 코리아 FT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금향을 한번 보자고요. 그쵸 금향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금향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대한 움직임이 좋아져야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금향 금향이 지금 저가를 높여오고 있고 저가를 높이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나오고 난 이유가 됩니다. 제가 밑에다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렇게 깔아 놓고 볼게요.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됐었던 건 에코프로가 맞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도 에코프로 BM이 따라 올라가지 않으면 에코프로도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죠. 그쵸? 이런 상황이 왜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까 전에 뭉쳐서 다닌다는 이야기는 다 드렸고 주식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미래가치를 반영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 앞으로 좋아질 부분은 먼저 반영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우리는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아까 전에 제가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가 정말 20%대 후반 30%대 후반 40%대 후반 이런 식으로 수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싸게 사거나 그래도 그 정도 수익이 나온다고 대신에 보유기간을 2주 안으로 좁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주식시장에서 돈 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금양이 올라갈 때 22년도 급등하기 시작할 때 뭐가 나왔나요? 리튬 사업 수산화 리튬 사업에 투자를 했고 광산을 확보했다. 이런 상황이 나왔죠. 그리고 23년 초반에 들어서도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때도 보세요. 에코프로도 같이 올랐죠. 에코프로 비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이게 실제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요?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엠은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죠. 물론 주가가 올라간 만큼의 실적으로 반영이 안 됐지만 금양 보세요. 어떻습니까? 적자예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실적이 좋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실적이 나빴을 한 번 볼게요.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51조 43조 6조 5천억 23년도 입니다. 작년 그렇죠? 올해 시작하니 두 달밖에 안 됐죠? 근데 주가가 올라간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주가가 올라간 건 그렇죠? 주가가 올라간 건 자 보세요. 23년 말 또는 24년 초 이때부터 예요. 답 나왔죠? 그렇죠?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 건 언제예요? 실적이 좋았었던 21년 초부터 입니다. 자 이거 진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주가가 쭉 빠지잖아요. 쭉 빠지잖아요. 이때 실적이 좋았다니까요.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아까 전에 제 계좌수익률에서 봤던 것처럼 정말 한 달에 30% 40% 계좌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주식은 이 구조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금향 한번 보세요. 금향 큰 폭으로 올라갔죠? 그만큼 실적이 따라왔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대감이 소멸되는 구간이 여기서 뭐가 발생합니까? 이격 조절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조정 구간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조정을 다 받았어요. 여기서 만약에 아예 넘어지려면 어떤 상황이 나와야 되냐면 리튬을 아예 안 쓰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리튬을 안 쓰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당연히 전기차 시대가 안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전기차 시대가 안 올라오면 뭐가 돼야 돼요? 탄소 배출이 나오지 탄소 배출을 경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리튬이 이렇고 저게 이렇고 수산한 리튬 개발을 했고 안 했고 에 대한 문제는 그 나중에 있어야 되는 이야기라고 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격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가격에 대해서 집중을 했을 때 우리가 실적은 어떻고 뭘 어떻고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비싸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주식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 그 얘기를 드리려고 지금까지 길게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이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보세요. 내용정리 간단하게 들어갑니다. 주가가 먼저 반영했다. 어디까지 194,000원 까지 이건 누구 판단 시장 판단 그렇죠 그런 다음에 빠지기 시작했다 이건 누구 판단 시장 판단 그리고 반등 하기 시작했다 이건 누구 판단 시장 판단 그랬을 때 바닥은 얼마 74,000원 그러면 금향 보다 더 큰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을 보자고요 그렇죠 에코프로 시장의 판단 상 가장 높은 가격 150,000원 이거 너무 극단적이니까 에코프로 비엠 으로 볼게요 에코프로 비엠 으로 봅니다 어때요 시장의 판단 상 가장 고가는 얼마 58,000원 비싸요 비쌉니다 시장의 판단 상 187,000원 찍고 반등을 했고 지금도 그 가격에 맞춰서 반등을 했지만 그렇죠 이게 시장의 판단 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점 이죠 근데 이게 비싸요 비쌉니다 어디에 비해서 실적에 비해서 그러면 올라가는 주식 즉 성장 섹터 성장 산업 성장 주식 이런 모두는 다 실적이 좋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실적 보다 주가가 비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치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내려갈 때도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즉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올라왔는데 그 갯만큼 빠지겠죠 지금 그 갯만큼 빠져 있는 거라고요 여기서부터 금양이 또는 에코프로가 이만큼 올라간게 기대감으로 녹아있는 거예요 그쵸 자 기대감이 없는 주식은 어떻게 돼요 빠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게 뭐예요 저 pbr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산 가치에 미치지 못할 정도의 가격대에 주가가 거래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대감이 없으면 주가는 자산 가치만큼도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쵸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건 내가 팔기라도 하지 주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거래가 쉽지만 대주주 물량이나 그런 부분이 대박 수익성이 없는 자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단지 그 뿐입니다 그래서 금양을 지금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기준이 되는 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되는 거고 기준치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금양의 타점도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고 그 타점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쵸 실시간 내용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소통방 그쵸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는데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 내가 이 원리에 대해서 아는 것 그쵸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금양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단기 보유 전략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제가 매매한 내용을 다 공개했죠 단기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키는 가격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쵸 요것도 제가 다른 종목에다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요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그쵸 자 실시간 타점은 어쩔 수 없이 가격이 변화하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요 무엇보다 원리에 대해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제가 그런 매매를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금양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요것도 다 무료 공개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금양 자 금양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금양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정말 요즘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텐데 최악의 상황은 먼저 반영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고 타점에 대한 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기준이 되는 건 가격입니다 그만큼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 정리를 한번 하면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실적보다 더 빠르다 가격이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만들고 신고가를 거쳐간 종목은 주도주가 된다 그러면 답 나왔죠 주도주가 되는 모든 종목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신고가를 거쳐왔다는 겁니다 근데 신고가를 거쳐가는 종목 중에서 주도주가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대입해서 볼게요 지금 신고가 있는 종목 중에서 앞으로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 종목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거기서 금액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 이상까지 올라가야 포함될 건지를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업 오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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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